힘들어서 한 주씩 할거거든요. 일단은 대각드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매싱 이제 게임할때 여기 대각드롭 하고 나서 이동해서 스매싱 때렸죠 그러고나서 여기 앞에 사람이랑 드라이브 싸움을 해서 이겨야 끝이에요. 근데 내가 때리다가 공이 났죠. 그러면 그거 억지로 때리지 말고 그때는 짧게 컷을 오케이? 실제 게임이나 생각하고 준비. 들어. 때리고나서 어떻게 해야돼? 아웃. 하나. 둘. 다시 스매싱.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이겨야돼. 세게. 그렇지. 세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제가. 못 때릴 것 같으면. 컷.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지. 박자 맞춰. 그렇지. 항상 약해도 되니까 이 사람은 수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눌러주게 가야되는데 서로 일자로 가면 누가 수비고 누가 공격인지 몰라요. 드롭. 드롭이 너무 세? 부드럽게. 톡. 그래. 조금 더 밀어줘요. 좀 더 앞으로 밀어줘. 그렇지. 둘. 자. 이것도 연습이에요. 왜냐면은 이 세게가 돼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게임할 때도 여기 두 개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계속 지는 거예요. 항상 실수 줄이는 거. 여기서부터 실수 줄여야 돼. 하나. 둘. 넘겨. 셋. 넷. 넘겨. 발은 안 가고. 발도 한 발씩. 와야지. 하나. 자. 때리면서 한 발씩 들어와. 둘. 셋. 그렇지. 오른발 확실히. 잘했어. 잘했어. 하나. 자. 오른발 들어오면서. 하나. 스윙이. 느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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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그렇지. 그렇지. 이기면 끝. 이기면 끝. 잘했어. 이제 하나 잘했네. 자. 다시. 드롭. 길게. 그렇지. 길게 밀어줘. 하나. 짧게. 그렇지. 다시 살려. 다시 때려. 하나. 때려. 누가 공격이야 지금. 누가 공격이야. 그렇지. 잘했어요. 자. 두 개 더. 하나. 드롭. 손목 더 누르고. 손목. 그렇지. 손목 더 누르고. 하나 더. 때려.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다시 때려. 그렇지. 항상 내가 못 때릴 것 같으면은 막 치면 안 돼. 확실히 만들어주고 다시 공격 오게 만들어요. 자. 바꿔주세요. 실수를 많이 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자. 한 번 더. 준비. 하나. 작. 너무 짧게 안 쳐요. 왜냐면은. 그냥 대각도록 같은 경우도 너무 짧게 놀아야 하지 말고. 길어도 되니까 안 뜨게만. 손목 눌러주면서. 됐나요? 자. 안 뜨게만. 둘. 라켓 미리 들어. 그렇지. 들어. 들어. 눌러. 그렇지. 하나. 때리면서 라켓 미리 들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눌러. 오케이. 지금처럼 계속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지. 잘했어. 오. 힘이. 장난 아니야. 하나. 드롭 좋다. 둘. 셋. 다시. 실수 안 나오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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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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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나. 드론 뭐야. 둘. 셋. 눌러야 손목. 손목. 앞 손목. 앞 손목. 앞 손목. 안 눌려. 그렇지. 방금 쳐.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어. 나이스. 하나. 둘. 탕 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손목이 눌려야 돼. 손목 눌려야 돼. 그렇지. 때리고. 들어오면서. 준비. 하나. 둘. 눌러. 상체. 상체. 상체가 이렇게 틀리면 안 돼. 정면 봐야지. 정면 봐야지. 정면 봐야지. 정면 봐. 정면 봐. 정면 지켜. 그렇지. 한쪽 치우치지 말고. 잘했어. 자. 두 개 더. 하나. 둘. 셋. 자. 하나. 이거 이겨야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다시. 이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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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바꿔주세요. 반대. 여기 대각 드롭하고 스매싱. 끝내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주가 백 쪽이잖아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빨라요. 무조건 이렇게가 아니라 백으로 오면은 방향 전환 빨리 해서 백으로 걸어줘. 알겠죠. 너무 무리하게 안 틀어도 그냥 각도만 바꿔주는 거야. 각도만. 하나. 다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 그렇지. 둘. 셋. 백은 어디 갔나. 일부러 백 안 치려고 여기서 들어가죠. 하나. 그렇지. 차라리 백 드라이브를 쳐니까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백도 쳐. 그렇지 그렇지 내가 때릴게 아니라면은 다 계속 걸어야 돼 무조건 하나 하나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이게 왜 그렇지 둘 셋 넷 발이 안 들어오고 엉덩이가 뒤로 가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손목 손목이 없어요 지금 뒤에서부터 오잖아요 내 앞에서 눌러야 돼 그렇지 자 내 앞에서 눌러야 돼 내 앞에서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그렇지 눌러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하나 둘 좋아 셋 손목 손목 그렇지 아무리 많이 때리는 것보다 그냥 낮게 두세 번 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무리하게 세력게 때리지 말고 오히려 코스 보고 그렇지 코스 보고 톡톡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찬스 볼 생기면 세게는 때려야지 그렇지 톡톡 때리다가 찬스 볼 오면 그때는 세게 때려야지 자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더 다시 하나 다시 집중 집중 하나 둘 셋 하나 더 잘했어 잘했어 바꿔주세요 하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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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